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콘텐츠 재휴사를 선정할 때 지역 인구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오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콘텐츠 재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뽑힌 인천·경기 지역 언론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. 반면 인천·경기 1,670만 명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152만 명, 대구·경북 490만 명, 부산·울산·경남 760만 명에는 재휴사가 두 곳씩 선정됐습니다. 허 의원은 인천과 경기 지역민들이 지역 뉴스를 접할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인구수를 고려해 재휴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이버가 이스르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